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고요. 언니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. 우리 기장님들은 원하시는 분이세요. 무슨 말일까요. 무슨 뜻이에요. 어떤 걸로 갈까요. 무슨 뜻이야. 들어가겠습니다. 포즈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야 이거 따라해 주실 수 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그 맞아요. 어떻게 바로 하셨어요. 바로 하는 게 신기해서 이것도 이제 알아들여요. 한 번만 쉬고 싶어요. 손가락이 카메라.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첫 번째 포장 한번 찍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잠시만요. 한 번 더. 우리 뒤에 감독님들 파이팅 한 번 가겠습니다. 우리 군대 6명 택배 선수입니다. 저희 이거 준비할 게 있어요. 뭔데. 뭐 자꾸 이상한 척 오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한데. 무슨 말일까요. 인싸? 인싸가 가르쳐 봐. 가르쳐 봐. 인스타그램. 아니야? 어떻게 하는 건데? 따라해 봐주세요. 자 동그랗게. 자 동그랗게. 이렇게? 이것도 뭐야. 야 다영아 다영아 이게 뭐야. 이건 좀 어려운데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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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아니긴 한데. 이렇게 하고? 응. 여기 보고. 하나 둘 셋. 자 되지. 할 수 나이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인사. 무슨 말일까요? 인사. 인사이드 월드? 인사이드 월드. 인사이드 월드. 재밌다 이거. 손가락이 짧으면 안 될 것 같아. 나 하나 다 묻는 것 같은데. 이따부터 셀까? 하나 둘 셋. 눈이 안 보이는데? 다시 다시 다시. 다시 눈 다시. 다시 다시. 하나 둘 셋. 거짓말치면 안 돼요. 나만 다 하는 거예요? 나만 다 하고. 이거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. 요거. 오므나. 그리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. 눈에다가 갖다듬어요. 이렇게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되네. 이게 중요한 게 배고만 잘하면 돼. 오케이 오케이. 첫 번째 걸로 셀카 한 번. 첫 번째 거. 감정인데 다 찍으셨어요. 아 진짜? 벽을 펼쳐주세요. 손가락을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보고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인싸? 네. 인싸가 뭐냐? 인싸가 돼야 되겠네. 그럼요.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요. 나 바본가 봐. 어떻게? 손가락을 내려요. 손가락 아니. 이렇게? 네. 그다음에 뒤집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세요. 오케이. 눈에 붙이세요. 아 이거 어떡해. 이게 인싸 포즈입니다. 셀카를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. 다 까먹었어. 내려요. 이대로 뒤집으시면 돼요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. 인싸. 인스타. 인스타. 인사이드. 인사이드. 인사. 우리 팀에 하시지네. 그렇죠. 이걸 따라해봐 주시면 됩니다. 안 내려주세요. 어떻게. 여기 손가락을 펴고 펴고. 이 가운데로 새끼 위를 덮는 거야.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입고 있거든요. 네. 그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띄는 거예요. 아니요. 이렇게 뒤집어서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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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. 이렇게요. 네. 감독님 중에 처음 성공하셨어요. 오. 어려운데요. 갑자기 이거 셀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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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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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보여요. 나이스 코스. 그래. 예예. 민규 선생님.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.